야 두구두구두구두구 여기야 누가? 몇 번지지? 한 3원인가? 한 3,4원 됐네 슬란더맨! 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슬란더맨인데요 얘는 순간이종러같이 모르는거 첫번째 휘탐도 돌리 오우! 오우! 누가 길까? 이거 진짜 슬란더맨이 일단 퀄리즘이 되게 괜찮고 강한 캐릭터인거에요? 도시처럼 인기다니? 캐릭터 여러분 잘해! 야 역시 슬란더맨은 강한데 아웃된 공동은 그대로와 똑같이 아웃된 공동은 그대로와 똑같이 아웃된 공동은 그대로와 똑같이 아웃된 공동은 그대로와 똑같이 아웃된 공동은 피글랫스 오우! 오 엄청 쎄! 와우! 얘 슬란더맨은 앤덜물들로 무슨만이 정해져서 아웃된 공동은 사기기기기기다 오우! 오우! 역시 야야야야 쎄가 슬란더맨 얘 피! 여기 피도 있네 그 다음 밑에 크리퍼 크리퍼는 힘들다 크리퍼는 같이 죽으면 크리퍼 죽으면 너도 같이 죽는거야 알지? 슬란더맨? 얜 피카는 있네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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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우와 야 오빠 공격에서 그냥 오지 그럼 바로 다음 그럼 바로 다음으로 가죠 미친데 헤프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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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슬란더맨이 거의 안다던데? 역시 이 슬란더맨 정한데? 이번에는 뮤트한테 동그룹! 범위! 오우! 오우! 저! 저, 저 공격! 저 공격! 저 공격! 저 공격! 저 공격! 저 공격! 오우! 와 얘네는 진짜 얘는 진짜 슬란다움을 사기캐어 내가 지금까지 무게 마크 했던 애들이랑 처음이 다르게 되는데 뮤탄드 많이 압니다 많이는 좀 힐리할 것 같은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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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야 슬란다움을 진짜 사기캐어 잠시만.. 잠깐만.. 뮤턴트 변명자! 그래도 얘는 좀 강하네 얘는 좀 강하다 그래도 그래도 많이 피를 달기했는데? 그 다음은 뮤턴트 어 잠깐만 여기 셀럽다는데 아 근데 헉? 핫막은 뭐야? 이번에는 셀럽 이번 배틀어에서는 셀럽다하면 좀 힘들 것 같은데? 지금부터 셀럽다하면 좀 위험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? 이건 뮤탄인데 좀비라도 그냥 뮤탄인데 좀비 그래도 얘가 세원이나 부활한다고 해서 근데 슬렌더만 이미 졌다 슬렌더만 졌다 슬렌더만 슬렌더만 슬렌더맨도 그 크리피퍼스타에 속하는데 되게 그렇게 생긴 캐릭터는 아니네 얘도 무슨 드라운드 이건 진짜 당연히 슬렌더맨 질 수 밖에 없어 얜 30cm 넘어 누워 이거까 이거 진짜 역시 무슨 시캐지 1위는 지금 승복문든가 올해 최강의 공유는 키라노사우루스 키라노사우루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트라이드 왜 이럴 이제 안된거야 그래도 싸우는 거지 뭐야 오우 원 원! 엄청 부대! 진짜 이 정도면 틀린다고 좋네! 결국은 두 개 틀린다는!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네! 슬름더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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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레니 피기 제프터킬러보단 쎈 여자들이 다음은 슬름더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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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뮤턴트는 머리 위에 뿌리 닿는게 확실하게 되었습니다. 뮤턴트는 이번 주장은? 오! 오! 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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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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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쓰러졌다! 하지만 뮤턴트에 피 흘리는.. 아니 뮤턴트에 피 흘리는 게 생긴다면 모르겠는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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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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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와! 이 정도면 슬란더맨이 졌다! 에이 슬란더맨도 그래도 그렇게 생길 건 역시 아니고. 이건 슬란더맨이 이길 환율이 있다. 뮤턴트에 좀비 свет스러운 슬란드 피 흘리 오아! 오 좋다! 정현아지 Szczoom 와 gauge있는 mastering 잠깐만 슬란더맨이랑 Ánderm양 jake! 묤턴트에 nderm양 jakelink! 오! 앤더맨조 varied 배트ん힌 거인가? 와우! 오우! 오우! 이거 진짜 슬란다면 다른 크리스마스 스타보단 더 멋진데? 야 얘 진짜 세다 뮤직비디오는 사기 캐릭터 이정도만 누가 이게 진짜 이정도면은 엔더맨 이겼네 심지어 이 영상은 글름대면 좋네 그래도 엔다면에 피가 어느정도 빠진거같은거같은데 결국 탈변 이건 진짜 마지막 버튼 이건 진짜다 이거 진짜 마지막 버튼이다 되게 센데 잠깐만 이건 진짜 누구일지 진짜 틀렸네 진짜 틀렸네 어 존나 직계에 쓰러질 리는 없고 다시 일어나 여기서 미진스트리트너 진짜 온전히 빠진거같다 어 여기서 암정 혼났네 이끄지